나 지금 쏘네몬 잘렸는데 이겼어. 전 의자도 없네. 비마 자수? 네 잠시만 나가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서있어요. 아직 그런 거 안 된다고. 내 방송은 상관없어. 네 안녕하세요. 음악정심을 욱크입니다. 아니 뭐 어쩐 일이세요? 사실은 제가 정우 형을 하기로 했어요. 아니 왜왜왜왜왜왜? 정우 형이 자기 인기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고 저한테 너가 대신 정우 할래? 그래서 제가 대신 정우 하기로 했어요. 아니 정우가 갑자기 촬영 때문에 사라져버렸는데 촬영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그럼 뭐 어떤 조합을 모셔봤죠? 바글바글. 비글 비글스. 비글즈의 라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비글즈 레츠 고! 예에에에에이! 이것마저도 정우 씨가 하는 거였는데 저 사실 또 정우 형이 굉장히 많은 캐리를 했었죠. 네. 이쪽으로 봐주세요. 어떻게 해첼 씨도 비글즈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 네 일단 한 마디 일단. 앉히세요. 네 앉히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요즘 복살, 편살. 복잡한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고 있습니다. 아... 복수 편사에 진짜 나 순간 무슨... 그게 맞죠? 그게... 아... 오케이 오케이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텔러 씨는요? 천지 이거저것 NCT 채널 살리다가 아...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럼 제일 최근에 한 천지 콘텐츠가 뭔가요? 떡볶이 만들었더라고요 아... 지성이가 떡볶이 만들었어요? 제가 살렸죠 아... 다행입니다 두 분 다 건강이 나쁘지 않은 걸로 봐서 제가 없었으면 주방이 불태웠어요 아니 다행히 일단은 이 비글즈가 뭐냐 지금 시즈닝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요 네 비글즈를 하면 저는 솔직히 그 강아지 비글이 생각나요 그거 아니야? 베라 그래서 웨이비 숙소에도 베라가 있잖아요 각 그룹에서 비글을 맡고 있는 멤버 조합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비글 강아지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럼 왜 저를 초대해요? 저 진짜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딱 천러가 온 거죠 그래서 온 거구나 제가 NCT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조용한 사람인데 왜 저를 초대? 사실 비글즈 센터가 천러거든요 아 이렇게 딱 센터네요 근데 헨드리 씨도 좀 많이 가만히 못 있어요? 저요? 저... 아니 그렇다기보다 뭔가 엄청 에너지가 많아요? 에너지가 많은데 있죠 그래도 조용한 비글이죠 그래도 비글은 비글이다 가끔씩? 아 너무 궁금한데 일단 해천 씨는 저는 사실 고양이과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다 귀찮은 그런 과라 가지고 아니 근데 뭐 헨드리 씨는 진짜 비글을 같이 키우잖아요 근데 진짜 비글은 진짜 그렇게 활발해요? 우리 웨이비 석소의 강아지 베라 말을 잘 듣는데? 거의 고양이 것 같은데? 왜냐면 애기 때부터 고양이랑 같이 같이 키웠으니까 맨날 의자 위에서 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제일 장난치기 좋은 멤버가 딱 타겟 씨 딱 있나요? 누굴까요? 일단 헨드리 씨부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위민 형이죠 원판이죠 누구봐도 위민 형이죠 이거 이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떤 느낌인지 아죠? 알긴 알아요 진짜 그냥 몸이 가 마크 형이 진짜 스킨십 안 좋아하는데 위민 형한테는 엄청 괴롭혔어요 진짜 매력적이에요 솔직히 사실 위민 형은 절 제일 좋아했었죠 일단 천러는 후를 제일 장난치고 그래요 그것도 컨디션 따라 달라요 지성이는 24시간 볼 때마다 괴롭히고 싶고 아 네 아 불쌍하다 해찬, 재민 같은 경우에는 딱 선을 지켜야 돼 저는 그냥 탁 꽂으면 끝까지 뽑아야 되는 성격이요 근데 딱 그 선 안 닿게 딱 그 전에 끝난 거고 아 그래도 아는 거 아니겠다는구나 재민, 해찬은 제노 형 게임할 때 괴롭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재노, 지성이 사랑이잖아 그래서 그걸로도 진짜 잘 괴롭힐 수 있고 그렇습니다 런쥔 지성 마크는 24시간 아 마크도 24시간이요? 마크는 48시간이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천 씨는요? 누구를 제일 1리치, 1리치? 저는 사실 별로 가리진 않아요 네 종류별로, 장르별로 다 괴롭힐 수 있는데 사실 이 괴롭힌다 라는 그런 정의는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누구를 괴롭혔을 때 이렇게 돌아오는 기브 앤을 했을 때 맞아, 맞아, 맞아 그거의 원답은 마크 리죠 아 진짜로? 런쥔이 아니야? 나 런쥔인 줄 알았어 런쥔이는 약간 기브 앤 테이크 느낌이 아니라 파이트 느낌이고요 맞아 사실 천러가 게임할 때 괴롭히기 제일 좋아해 게임할 때 승부가 올라가니까 뭐야, 너 못하잖아 하면 약간 얼굴 빨개지는 천러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그거 진짜 참을 수가 없더라고 사실 제가 축구 게임 좀 랭킹 아래인데 사실 제 밑에가 천러거든요 여고, 여고, 여고 그렇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 왔어요 벌써 끝나요? 네, 사실 이미 비글즈는 나왔어요 이 정도면 진짜 왜 비글즈인지 나왔거든요 이제 이 넷 중에서 누가 제일 비글일지를 L 보여주세요 비글 뭔 소리예요? 비글 누가 제일 비글 같은지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줘야? 만약에 내가 천러가라고 생각하면 천러같이 표현을 해야 하는 건가요? 난 진짜 렐 강아지 비글을 생각했었어 어?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뽑아, 이거? 저희끼리 뽑는 건 좀 의미가 없고요 네 마크 씨가 제일 많이 괴롭힘 당한 멤버로서 한 명 뽑아주세요 아, 근데 사실 헨드리 씨랑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불공평하긴 한데 그러면 좀 많이 괴롭혀주세요 아니, 진짜 아니, 진짜로 그냥 뽑아봐 오케이, 오케이, 그냥 내가 뽑을게요 정우 형까지 해서 정우 형까지 해서 우선 꼴등 4위 4위는 아니지 내가 봤을 때 아니, 근데 헨드리 씨에게 괴롭힘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비글 오케이, 오케이, 난 내 기준으로 얘기할게 4위 천러 4위가 저러야? 그러니까 비글은 어떻게 보면 많이 활발하고 괴롭혀도 비글은 약간 귀엽잖아 귀엽지가 않는데 귀여운 거 떠나서 순위 따지면 4위 살짝 좀 짜증나긴 한데 진짜 승부 형이 있네 또 꼴등이네 승부 형, 천러 또 꼴등이네 3위는 혜찬이로 할게 더 기분 나쁘게 아, 중간인데 그리고 2위를 헨드리로 하고 1위를 내가 정우로 할게 왜냐하면 정우 형은 맞아 1위는 진짜 정우는 진짜 강아지예요 정우 형은 강아지예요 맞아, 정우 형은 강아지예요 저는 약간 좀 카리스마 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글즈를 만나봤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NCT 2021로 이렇게 모여봤는데 뭐 NCT 2021 이렇게 모인 소감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저는 이제 마크 씨를 이렇게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네, 기분이 좋고요 맞아요 사실 이 비글즈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이고 맞아요 약간 좀 성격이 좋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이거 뽑힌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상담, 천러 씨 오랜만에 본 형들과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 진짜 진심으로 반가웠고 그리고 시간 되면 꼭 축구 게임 한번 다시 해봐야겠어요 좀 교회 좀 시켜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천러는 제 밑에서 끝낼게요 역시 교회 좀 시켜야겠어 역시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네, 핸드릭 네,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재밌어요 그리고 이번 콘텐츠 찍을 때 이것도 거의 새로운 조합이니까 오, 맞아 우리 처음이에요 이렇게 모일 때 사실 우리 그냥 퍼스널, 페이스 투 페이스 그냥 모여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같이 모인 기회는 처음이에요 맞아요, 나 핸드릭이랑 따로 농구도 해줘 맞아요, 우리 따로 밥도 먹고 나 핸드릭이랑 밥 먹을 수 있어 진짜? 있지 둘이서? 아니 넷이서 윤희 형이 있죠 윤희 형, 지성 형이 와 진짜 이상한 조합이다 촬영 끝나고 진짜 이상한 조합이다 새로운 조합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기대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세요 너무 고맙고 가주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네 다행히 like 으 아 아 감사합니다.